예, 끄나파, 끄나파, a boy, a servant, 하인들이나 소년, 뭐 그런 뜻입니까, 끄나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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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-n-a-v-e, 끄나페, a false, 잘못됐다, a deceitful, fellow, 사기치는 놈, 그런 뜻이죠, 끄나페, 끄나파, a compliment etymology of the english language, 자, 그래서 끄나플, 한국말로는 끄나플입니다. 다른 사람이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을 얕잡아 이르는 말, 끄나플, a tool, a catch-paw, a pawn, p-a-w-n, 이게 더 끄나플이 있었습니다. 깜짝 놀라겠습니다. 아,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.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c-n-a-p-a, a boy, 끄나페, a false, decideful fellow, 사기치는 놈, 나쁜놈, a false, decideful fellow, 사기치는 끄만적인, 끄나페, korea는 끄나플, a pawn, pawn, 신기합니다. 서양에도 끄나플이 있습니다. 스파이 같은 놈들이 많은가 보... bueno, 오늘은 이것門혜에 정말 잘생긴 선수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